첫눈에 반해버린 데뷔와 피터 둘 다 엄청난 독서광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무슨 이유였을까 연인이나 부부로 발전하지 못한 채 둘도 없는 절친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건 회계 프로그램 이수차 뉴욕으로 건너가야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한 권한다고 생각한 거냐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걸까 그렇지만 싱글 맘이었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 남편 지미와 달리 일과 아이가 전부인 데뷔가 답답하기만 했던 거죠 그 시간 비터는 충분한 재력 탓일까 파트너의 제안을 거부해버렸고 데뷔에게는 변수가 생겨버리죠 이 부분은 내 일과가 오인 전간 weren't they're not trying to lend her money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최월원 신세를 져야 할 때도 한걸음에 달려온 대비 그렇지만 정작 피터는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적이 없었던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중에 도움을 주는 거에요 그저는 저희들에 따라서 잘 처리되었죠 예전에는 잘 처리되었죠 원래는 둘도 없는 절친이었지만 웨이드가 하키팀에 들어가면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웨이드가 하키팀에 들어가면서 지방 곳곳에 주의사항이 도배되어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화로도 한동안 계속되었고 피터코멘스는 포스에 들어가면서 피터코멘스에 들어가면서 피터코멘스는 포스에 들어가면서 포스에 들어가면서 오 마이 갓 뭐 컬러인가 진짜? 오 마이 갓 피터코멘스는 아직도 피터코멘스는 아직도 이때 이 집에 제법 익숙해 보이는 여자 민카가 방문하는데요 티나게 사심이 있어 보였지만 내일 수업을 위해 다음으로 미뤄야만 했고 이 새끼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티가 지나면 안 해낼 수 있는 건가요? 이 새끼가 지나면 안 된 건가요? 이 새끼는 안 된다고 부르는 건가요? 거기에 소중하십니까 들어가면 아름다움을 나눠까? 겨울과 성구가 있다고 하셨죠. 그건 뭐예요? 지난번에 벗사는OUT은 아니죠? 지지경에, 저같은 먹을 수 있어요? 만 하루 만에 잭 돌보기에 현타가 와버린 피터 진짜 잭에게 필요한 게 무얼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윙커와의 저녁 약속을 잡고 그녀를 기다리는 사이 피터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 듯 보였고 그 사이 데뷔는 피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문 공세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때 문학 강의를 하던 강사를 보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버린 윙커 작업을 시작하려던 그때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말이 통하는 여자라는 사실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제가 제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여자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put in your number 그리고 이는 뵙커가 읽고 아주 귀엽다 그리고 뵙커가 읽고 저는 믿음을 믿고 뵙커가 읽고 뵙커가 읽고 뵙커가 읽고 뵙커가 읽고 유도심문을 해봤지만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일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소설에 흥뽑 취해버린 대비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안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는 돌신이라는 공통점까지 원고를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날 그렇게 데뷔와 피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친절을 베풀며 다가가는 건 내가 모르는 데뷔의 남자라는 일종의 경계심 때문이었는데요 이 관계를 유지해 내 여자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알게 되었고 그 시간 대비는 출판 논의를 가장한 로맨틱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재전이 정 적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장면에FE 전화를 드립니다 문자의 역량으로 글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요 난 그 부분은요 제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네 응 응 응 응 눈썹 눈썹 꽤 simple 어 으악 엑 예 kok 예 예 예 네, 이제 잘 모르겠다는 분야. 그럼, 저의 책을 해보시면 내 책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 perfect. 이 부분은... 이 부분은요? 네, 그렇게. 네. 오. 오. 음. 문. 문. 아주 간단하게. 오! 네, 네, 네. 오. 네, 네. 네, 네. 비비가 자유연애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피터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결국 데뷔 때문이었던 거죠 뒤늦게 그녀를 붙잡아야겠다 마음먹었을 땐 첫 남편이 곁에 있었고 이혼을 했을 땐 LA의 지진 때문에 도저히 곁에 있을 수 없었죠 if you have to tell her し no it's too late he's dated like a million women and it never lasts 지는 것이고 no it's because he has been with the wrong people stop telling yourself that story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time is it oh my god I'm late for my final you can show yourself out right 드디어 교육에서의 마지막 날 비타의 취향을 무시한 채 고마움을 표현하던 그때 드디어 교육에서의 취향을 무시한 채 민카 덕분에 자신의 감정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민카 덕분에 자신의 감정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sure 고, Jack! 내 proposal for you is that I got you an interview at Macmillan 오 and the second part is that I didn't get you an interview at Duncan Press early, of course, just you shouldn't work with me if we're even considering exploring Matt terribly ahead of himself I... wow Theo, you are wonderful I... I think I might be in love with somebody else oh my god ambulance got there so quick and he's with the doctor now oh my god, is he okay? uh, well, good news, he's doing great he didn't sustain a concussion or improbably another type of hematoma oh my god put Jack on the phone hematoma, that's, uh... that's what you want, right? no oh my god, I'm so sorry, I'm not there I... I'm coming home right 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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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oming home right 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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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me and Peter, like, we watch alien and drove in a convertible we gotta be a different kind of me it was kinda great don't be mad at Peter I... I... I'm gonna be here when you get back please don't be I'm coming home right now, please just go I'm coming home right now, please just go Do you? I'm coming home right now, please just go Peter, like... I'm coming home right now, please just go Peter, like... You told me about the book? What you did is insane. You watched me and Theo? You only long enough to want to poke my eyes at it. He is my whole life. Which is maybe a problem. I cannot believe you. You always said you were a piece of shit. Well, maybe you were right. I dropped my life to come help you? Is that what I did wrong? You're unbelievable. You went through my things? Why didn't you tell me? 히터는 책을 출간하고 베비는 편집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주